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다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옆에 이거 물음표.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뭔지 몰라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뭐지 뭐지. 일단 총. 총 준비하고 잠시만. 벙면 준비하고. 뭔 일이 있는데 여기야. 아, 뭐야. 광고가 뭐야. 하이. 뭐야. 뭐야 뭐야. 당연히 영국인이. 이제 봐봐요. 그 이쁘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이해했지 않았어요. 제가 그리이를 위해서... 이어지는 상관없는 사람이 정치적이야. 그리한 unfor ard 마 artists. 음사람이 날씨가 죽을때는 한편이었습니다. 막는 게! 이게 무대가 차.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 많고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제가 차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제가 헹이프다. 뭐? 제 인생들이 도전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제가 헹이프다. 뭐 도전을 잃어버렸다? 소량의 란진이키 태그 다행히 하는 것 같은 흰색이 흰색이 예가를 잃어버린 랩 사는 옹궈이 이곳에서 einmal은 홍보소서의 이리 backstage 전혀 전혀 스테이지 캐스트가 얼룩 안된거가 안되네 그냥 해본소리가 인마가 캐스트가 안되는데 아 이거 봐 전마가 막아래시네 아니 콧만은 적인데 왜 이러봐래 아 이새낙 이상해 믿고 거우 거우 아다 광대에 동물도 쳐들되고 참 얘도 참 할일 많네 전자 위인가一些 여기라고 여기라고 뭐 있는데? 마가리두열룽마리 마지막으로 목격 되었다고 그럼 또 흔적을 찾으란 말이야 인형수 끝이고 어 인형수 시킨데 저건데 별 3개짜리네 그럼 또 우리 틀리지 그렇지 우린 또 틀리지 별 3개짜리면 또 틀리지 어 봐라 백양아 그렇지 가죽 가죽을 벗겨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가죽을 벗키더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깔끔하게 벗겨줘라 피어치다 올려 그렇지 자 다시 가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얼룩마리 찾아보도록 하자 얼룩마리 그래 쉽게 있을래가 아닌가 아기도 하고 아는게 자리오 아야 도세계 나야 희아나 나야 도저하에냐 특사지 우리를 왕가리 왕팡 아닙니까 반대로 돌아가야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깨 가족 벗기기 모드 질 잘한다 완벽한 와 어깨 이런거 다 필요 없다 설마 흔적을 찾아야 되나 설마 밑에 있냐 전마 아이가 잠시만 손대 전마 소같은데 아 얼룩말이네 너 세라고 아 에헤헤헤 이러봐 이러봐 어디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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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동물 잡을 동물이 없나 걔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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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토닥 토닥토닥 하면 해줘라 토닥토닥 하면 해줘라 이 진짜 그리만 그려놓은 애 아이가 아 한개야 맞아 세계장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이 미스테이크 다 너무 멀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건데 여쭤만 가고 있겠지? 여쭤만 가고 있겠지? 그 어디쯤이야 여쭤만 딱 보면 있겠지? 하튼 가야 쟤 있네, 저거인가 봐 맞네. 저 말은 아이고야 가자. 안대갑다 아이고 아 아따 새끼 소리도 많이 내고 그렇네 이거 별로네 이 말 한 개짜리가 한 개짜리 아니었나 아까 한 개짜리 잘 가라 한 개짜리 안 잡는다 니는 니는 몇 개짜리고 니 니 니 니 우와 세 개짜리 했지 마 아니 이게 무슨 얼룩만이라고 오우 하하하 하하하 aire 아 아따 네 아 이게 올라가라고요 나는 이게 아 이게 아기니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씨 사육구 새끼 아 귀엽다 진짜 귀여워 애니 캡스가 안 떴네 호랑이 조련사를 찾으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노세를 가지고 색칠 해가지고 얼룩머리 하고 재밌는 게임이네 머리를 많이 쓴 게임이야 제작진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도 약간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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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아 말을 이리 빼고 못하나 자꾸 오죽을 하면 까죽이 손상될껀데 거 거 거 거 거 더 왔는가 봅니다 더 왔는가 봅니다 애도 사육구는 어떻게 된거 후자 이차군 도댕재 예 수강 설정 스텔러스 물에 상승하게 용감에 아... 뵈지? 네, 찾았다? 아니, 찾았다. 마브리트 들었고, 그 마리아를 필요한 손. 오, 그는 잘못했어. 그 뵈지지 않았어. 우리의 최선의 뼈가가 찾았다. 그리고... 이제 뵈는 또. 이가의 옛 지급이. 그 뵈는 뵈브투야, 맞나? 그 뵈는 뵈는. 그 뵈는 뵈는 더 된 인생이야. 그 뵈는 또 한 개뿐이야. 뵈는 또. 그 뵈는 더 사라지는go. 그 뵈는 이 날. 이 뵈는 뵈는 뵈. 이 뵈는 뵈는 뵈. 오마이 갓 죽을때는 그리스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네, 선생님. 저희가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를 찾아. 아,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탈게 하자. 아름다운 관계를... 정말... 제가 그들로 놓을 수 있는 것 같고, 어디서 어디서 살게. 아... 아... 이 방에서... 자... 이제는 자세히... 스테이터 스테이터 정성어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어쩌라고, 아, 너. 아, 옆으로 와있어, 자기가. 에이,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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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네 다 왔어 다 왔어 아니면 이리와 저에게 저희들이겠지? 말하자, 제가 잘 알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인공받는 것 같다. 아버지, 그렇다! 그런데 로봇이 창밖에는 이곳에 있는 것이같은 뿐이다. 어떤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네, 네,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il 또 뭔데 에메랄드 사장 또 되어있는 건데 아까 그기가 갔어 배경아 혼나 가자 배경이 변하고 오프네 그래도 빛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너무 더러운 것 같아 톡톡이 더 한번 해줄게 톡톡 톡톡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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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패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흠 뭐 이스타라 뭐 말은 말은 필요 없고 아 지체 뭐 많네 한계 1개 2개 얘도 1개 다 쓸데없는 놈들이야 2개 2개 1개 2개 2개 이렇게 사도를 찾으라고 와 찾으면 도무가 있나 아 또 방사 좀 마이 시키네 마 주완전 뭐? I SAID, STEP ASIDE! 안녕 안녕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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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오, 바꾸러 간다! 진짜 차단다야 어 뭔데 한 번 스치했는데 죽나 다시 다시 오 진짜 사자네 와 이 새끼도 속임수 봐라 장난인줄 알았더만 진짜 사자네 우와 반전의 반전이네 진짜 미치겠네 가죽은 벗겨야지 가죽은 벗겨야지 가죽은 벗겨야지 내가 알아서 처리 좀 해라 가죽은 벗겨야지 가죽은 벗겨야지 가죽은 벗겨야지 나 진짜 맹수였다 이거 써면 보이나 아 잡기 전에 봐야 되네 아이씨 그냥 가야 여기가 사슴마을이네 일단 여기 올거네 내려봐라 사슴마 구경좀 하고 가자 두개짜리 두개짜리 필요없다 이러고 두개짜리 두개짜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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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쇼를 계속 한다고... 사유꾼들...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